어느정도 위력인지 제가 한번 체험해 보겠습니다. KBS 뉴스 으흐흐흐흫 몰라 으흐흐흐흐 흐흐흐흫 왜 몰라 네 저도 그래요 흐흐흐 흐흐흐 또 다른 캠핑장 어어 왜? 왜 줄지 하하하하 왜요? 괜찮은데. 흐흐흐흐흫 흐흐흫 아 귀여워요 흐흐흐흫 흐흐흐흐흐흐흐흐 어제 조주첩 엠시보는 그 모델보다 이 크리스탈걸이 라고 불리는 치어리이더가 더 낫나요?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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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 오우 왜 왜 깜찍이 우리 그런데 폭력게임 때문에 소설이 아니라 현실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. 유추만 기자입니다. 흐흐흐흐흐흫 청소년들이 요즘 가장 많이 즐기는 인터넷 게임 중 하나입니다. 총으로 상대방을 쏴죽이거나 칼로 찌르고 배는 잔인한 전투 게임입니다. 서울의 한 PC방 컴퓨터 게임에 몰두해 있는 초등학생들의 입에서 입에 담기 힘든 온갖 욕설이 튀어나옵니다. 아이야이야이야이야 죄송합니다. 넌 뒤져서 if reality 곱게 죽여줄게. 흫흐흣 20여 명의 학생들이 컴퓨터 게임에 몰입해 있는 또 다른 PC방 곳곳에 관찰 카메라를 설치한 뒤 아 진짜로? 게임이 한창 진행중인 컴퓨터의 전원을 순간적으로 모두 꺼봤습니다. 허어어어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엘 와 어이없어 순간적인 상황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곳곳에서 욕설과 함께 격한 반응이 터져나옵니다 폭력 게임의 주인공처럼 난폭하게 변해버린 겁니다 자신을 방해하는 방해물이 나타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과다한 공격이 일어나면서 그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휴 피시방에서 돈 내죠? 돈 냈는데? 여러분은 지금 sbs 리우 2016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아이고 네 어 대한민국과 온드라스 왜? 어떡하지 네 네 대한민국과 온드라스의 8강전 함께 하셨는데요 아아 힘냈어요 위협적인 찬스를 여러번 만들어냈지만 안타깝게도 8강에서 도전을 멈춰야 할 수 있습니다 선수들의 마음이 느껴져서 저도 좀 안타까운 마음인데 우리 태백전사들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육상 경기 보내드리겠습니다 남자 400m 중결승이 펼쳐졌거든요 스피드와 지구력의 한길 도전하는 선수들의 힘찬 선수들이 졌어요? 그래서? 어 힘드세요 아아 위험하다아 아아아아 내 말이야 발음이 이상하네 발음이 이상한 건 못 알아드라 술 먹고 혹죽이나 아아 아아 못 알아드라 부칸? 그의 꿈과 도전을 들어봅니다 이상현 기자입니다 프레오 삼성 라이온스가 올 시즌 통산 다섯번째 우승을 향한 무한 도전에 나섰습니다 괌에서 석원 기자가 전화 이게Now 우리나라 회원지 상속에 한 페이지를 남길지도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자 여러분께 한마디를 올린다면 네 존버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? 에헤하하 마지막 말씀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 저도 못하겠어 누가 승리한다고요? 존버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존버 존버요? 네 존버? 알겠습니다 네? 마지막 말씀 못 들었습니다. 다시 한번 저도 못 들었어 누가 승리한다고요? 존버는 반드시 승리합니다. 존버? 존버? 알겠습니다. 오늘 여러가지 의미있는 말씀 감사드립니다. 의미있는 말씀 네 고맙습니다. 하하하하하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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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치열한 예선을 뚫고 올라온 불근악마 고준현 선수입니다. 네 인사하시죠. 네. 안녕하세요. 어디에? 아... 왜요? 어디? 왜왜왜? 왜왜? 왜?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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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친구분들 중에서 보니까 속보가 들어와요? 오케이 벤치 여검사가 긴급 체포됐습니다 부산으로 지금 압종 등으로 돼있습니다 됐어? 어? 책임 범사가 긴급 체포됐습니다 아 부산으로 압송중입니다 오케이 어색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뉴스 데스크 계속해서 대전 충남 소식 전해드립니다 벌써 닷새째 동장군이 기승을 부리면서 계룡사항도 꽁꽁 얼었습니다 표정이 계속되는 강추위의 의류시장에서는 내복이 큰 인기라고 합니다 매성 매성 한파 언제까지 이어질지 고병권 기자입니다 아아 끝났어 이미 이때까지 그리고 아멘 점싱 아멘 아멘